자 오늘 성경일물 시리즈 계속하는데 오늘 제목은 바울과 지옥교회의 성도들 바울과 지옥교회의 성도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지역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 지금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가장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가장 귀중한 장소가 될 곳이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지옥교회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그때 스테판에게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멀리 페니케와 쿠프로와 안티옥까지 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더라. 그 사람들 가운데는 쿠프로와 쿠네사란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티옥에 와서는 그리스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니 많은 수가 믿고 주께로 돌아선이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런 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멀리 안티옥까지 가도록 보내는 이라.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또 그들 모두에게 권하기를 굳세 믿음 마음으로 주께에 붙어 있으라고 하더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여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주께에 더해지더라. 그의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타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래야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에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지금 사도 바울 중심으로 우리가 신약을 보고 있는데 우리 저번 주에는 훌륭한 동역자들에서 봤어요. 그 동역자들은 각 지옥계에 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여러 가지 지옥계를 세우는 데 일을 했죠. 오늘은 그 지옥에 있는 성도들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몇 군대만 찾아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지옥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역사하심과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자에게 거저 값없이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고 세상은 점점 악하게 돌아가죠.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셀피쉬하게 살기 때문에 정의라는 걸 찾아볼 수 없어요. 정부도 그렇고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졌어요. 성경에 말씀한 것대로 마지막 때는 완전히 죄악으로 넘치는 그런 세상이 왔어요. 세상이 죄악으로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죠. 가장 타락했을 때 주님께 심판하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에 왔다는 것이예요.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냥 가시지 않았어요. 본인이 피값으로 사신, 본인의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남겨놨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 위해서 지역에 모이는 것이 지역교회가 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 지역교회들을 세우러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는데 그중에 그 당시에 에루살렘에 핍박이 와가지고 스테판이 순교당하죠. 그래가지고 핍박이 와가지고 다 퍼지면서 가서 세운 교회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신약교회 안티옥 교회예요. 이 신약교회 안티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크리스찬. 그것뿐만 아니라 안티옥은 이 성경이 끊임없이 바른 성경에 오는 그 뿌리 역할을 해요. 안티옥에서 이어져가서 나온 것이 지금 킹제임 성경으로 왔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변계된 성경이 나온 것이 캐토리그 들어가서 나온 것이 지금 킹제임 성경 외의 모든 성경들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건 똑같은 뿌리예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나온 것이. 그래서 안티옥 교회는 처음에 성경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13장에 보면 거기서부터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성교사로 안수받고 떠나요. 그래서 안티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4장 13장에 보면 1절에 당시 안티옥에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즉 바나바와 니겔이라고 하는 시몬과 쿠레네사람 루키오와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엠과 사울이라. 바울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성교사로 파성돼서 전 곳을 다니면서 지역 교회들을 세워요. 2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내니라. 그래야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셀루키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쿠프로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가니라. 그래야 살라미에 와서는 유대인들의 회당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였고 요한도 그들의 조력자로 두었더라. 그래서 곳곳에 다니면서 그 지역 교회를 세우는 것이예요. 여러분들이 지역 교회를 하려면 우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려면 은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은혜 복음은 다른 복음하고 틀리죠. 은혜 복음은 순수하게 은혜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만.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그런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도 변개됐듯이 겨울이 더 변개돼서 나온 것이 캐토릭에 들어갔다가 캐토릭에서 누룩으로 퍼져서 나온 그런 교회들이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왜? 인간은 벌써 죄인이에요. 범법자야. 범법자들이 어떻게 하려나 가겠어요. 죄를 가지고. 그 죄를 사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죄를 안 지신 분. 즉 창조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부처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을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부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왜 자꾸 행함으로 노력으로 해서 구원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냐면 그 당시에 율법화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 은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 받는지 하고 박해를 했다고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그 은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지금 지옥계를 세우는 것처럼 그 복음이 변질돼서 캐토릭으로 들어가서 캐토릭에서 그런 행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캐토릭 사람들은 예수 죽음을 믿는다고 해요. 예수 죽고 부활했던 걸 믿는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니고 차에다 달고 다니고 집에다 다 십자가 달고 다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장사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만 믿으면 구원 받는 그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즉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미사에 참석해야 되고 세례받아야 되고 또 성사해야 돼요. 여러 가지 행함을 거기다 플러스했기 때문에 순수한 복음이 더러워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장로기헌이 감리교회 캐토릭에서 나온 교회들이 똑같이 그런 것을 행한단 말이에요. 유아세례 줌으로써 죄사함 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 누르기 무서운 거죠. 그러나 성경도 변개되지 않은 성경이 안티옥에서 나왔듯이 안티옥으로부터 나온 지금 초대교회에 퍼진 그런 교회에서 순수한 사람들이 캐토릭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그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가 침례교도로 해가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침례교회도 그냥 개신교 이렇게 생각한다. 침례교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침례교라는 뜻은 에나베프티스트라는 재침례교도에서 이제 침례교라고 했는데 왜 재침례교도라고 그렇게 불렀느냐 하면 그거는 이단 이름이에요. 이단. 캐토릭에서 자기네들이 유아세례를 줘가지고 자기네들이 구원받았다고 자기네 교회에 다닌 사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커가지고 우리 같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듣고 아 유아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미사에 참석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거죠. 믿은 다음에 신앙 고백을 써서 우리가 침례탕에 했지만 주님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을 상징성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뿐이에요. 침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침례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 순간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 행정 구장에서 구원받죠. 예수님을 만나죠. 그 당시엔 그런 표적을 주고 그런 식으로 만나죠. 지금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건 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본 것이에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으로 구원시키시죠. 그런데 구장에서 구원받았을 때 3일을 금식하고 그 뒤에 침례를 받아요.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요 주라고 고백했을 때 3일 전에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때가 언제냐 그 시점은 여러분이 죄를 회귀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행위를 가미함으로써 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다른 복음을 믿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들을 시작한다고요. 이번에 16장으로 보면 사도행정 16장에 보면 빌리뽀라는 데로 가요. 유럽으로 가는데 아시아 쪽에 하다가 주님께 성령님께서 맡고 유럽 쪽으로 향하게 하죠. 그때가 마케도니아 환상이라고 그래요. 그때 그 환상을 보고 처음에 간 데가 빌리뽀에요. 그 빌리뽀에서 누구를 만나요. 12절에 보면. 거기서부터 빌리뽀까지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방에 첫째 가는 성읍이여 또 승민지더라. 우리가 이 성읍에서 며칠 동안 머무니라.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 늘 기도를 드리던 성읍 밖 강가에 나가 앉았다가 모여든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그때 안식일이 되어 늘 기도를 드리던 성읍 밖 강가에 나가 앉았다가 모여든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그러니까 처음 가가지고 그 유럽에 처음 가가지고 설교를 한 그 열매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를 그게 누구냐면 루디아에요. 여러분 루디아랑 이름 많죠. 루디아 이 여인이에요. 비즈니스 워먼이야. 자바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 14절에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티라 성읍의 자주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구원 받는다. 뭐가 더 있겠지. 그래가지고 교회에 다신 상당한 사람들이 구원 받지 못한 채 종교 행위하다가 결국에는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의 말을 듣더라. 그랬어요. 우선 구원 받으려면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의 말씀 없이 어떻게 구원 받아요. 그런데 하나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어야 되는데 은혜보금을 전파하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가르쳐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 받는데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고 못도 하고 이렇게 가르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혈의 공로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 귀중한 보혈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그 보혈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노력과 무슨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구원 받으려는 거예요. 공짜로. 거저. 값 없이. 영생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은 여러분이 뭘 페이해가지고 받으면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대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못 받고 지옥하는 것이에요. 종교행위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자식들이 이번에 우리 애들 두 명 대학교 들어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전자매님이 조시아한테 선물을 하나 샀어요. 너 대학교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선물을 하나 샀어요. 컴퓨터를 하나 샀어요. 진짜 사주지 말고 근데 조시아가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그리고 컴퓨터 값을 자매님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지. 고마움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선물. 오히려 엄마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수고했다. 학교 들어갔다고 공짜로 거주 주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좋은 귀중한 선물을 딱 줬는데 안 받는 거야. 오히려 돈을 준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엄마가 엄마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한테 인간이 범죄자들이 자기 죄를 깨끗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해준대도 공짜로 준다는데 하나님한테 노웨이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이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기로 태어나시고 30년을 사시고 공생의 3년 반 하시고 그 숭호와 고난과 그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고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죽었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끝난 거에다가 플러스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는 믿기만 하면 모든 죄사함이 끝나는 거야. 근데 인간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죠. 어떻게 그걸 공짜로 받습니까? 교회에다 헌금 많이 내야죠. 교회에 매일 출석해야죠. 새벽기도 매일 나가야죠. 구원은 못 받고 종교의회를 하게 만드는 게 지금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경배하면서 드리는 거야. 그렇죠? 근데 구원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게 구원의 조건이 돼버린 게 지금 한국교회의 실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요. 이 여인은 그 말을 들었어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듣고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그래야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자 그녀가 간청해 말하기를 당신들이 저를 죽게 신실한 자로 요기신다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무소소 라고 하며 우리를 강하게 붙들더라.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하나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그러면 똑같이 행위구원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보혈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혈은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해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써 모든 죄사함이 끝났다고 십자가에서 그 구속을 끝내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모두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다 끝났다는데 다 끝났다는데 자기가 노력하려고 그래요. 예수 플러스 세례 예수 플러스 헌금 예수 플러스 미사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목사들은 그래야지만 자기네들이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온 이단이 뭔지 알아요. 물 침내 중생이에요. 왜? 자기네 교회에 와서 물로 침내를 줘야지 거듭난다. 물 침내 중생이에요. 사람들이 그거를 받으려고 교회에 회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그거 가지고 모자르니까 플러스 뭐 해야 된다. 플러스 뭐 해야 된다. 그런 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구원이 그게 캐토릭이에요. 그게 옛날에 캐토릭에서 밖으로 나가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 종교 노예로 묶어버린 게 캐토릭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도 똑같이 캐토릭의 누룩을 가지고 나와서 똑같이 해요. 지금 한국 교회들.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 그러는데 두려운 영으로 교회를 생활을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두려운 영으로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못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은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할 수 있는 건 딱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담대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고 세상 살 때 비겁하게 살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요? 지금 빌리뽀소 4장 보세요. 지금 빌리뽀교회죠. 빌리뽀소 4장에 보면 그래가지고 지금 빌리뽀교회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본거 40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빌리뽀간수 사건 알죠? 거기서 감옥에서 나오죠.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나오게 하고 빌리뽀간수가 거기서 구원받는 사건이라고 그때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사도행전 16장 40절에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리뽀교회가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바시장에서. 여러분도 여기 자바시장 가지 말고 루디아 자질라고. 루디아의 집에서. 지금 루디아의 특색이 뭐예요? 15절에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내를 받자 그녀가 간청하여 말하여 당신들이 저를 죽게 신실한 자로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무소소. 그 당시에 지옥계에 있는 성도들의 자세가 이랬어요. 자기 집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준 것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옥계가. 그러니까 빌리뽀서 4장을 보면 4장 1절에서부터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멸류가 아닌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 내가 루디아에게 권하며 순두케에게도 권고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그 빌리뽀구에 이렇게 아름답게 탄생한 그 지역교회가 두 자매가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교라는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저께 설교한 것처럼 육신을 쫓아가고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 육신에서 나오는 혈기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요. 왜? 육신은 항상 죄를 생각하거든요. 육신 안에 죄가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살면 죄를 짓지 않지만 육신을 쫓아서 살면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될 교회가 형제들이 사랑해야 될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조심해야 돼요. 이 교회에 그 아름다운 빌리뽀 교회가 이 두 자매가 문제가 생겼어요. 유오디아, 순두캐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져라 그래요.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에서는 같은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마음, 한 성령이에요. 한 뜻으로 우리가 한 사역으로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역. 그런데 둘이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자매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몇십 년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다른 사람들이, 캐릭터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육신으로 가게 되면 싸움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거 틀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기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지 10년 되고, 5년 되고, 3년 되고 처음 베이비 크리스찬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 캐릭터가 형성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인내를 갖고 참아줘야 되고 서로 사랑하여서 묶어줘야 된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 하는 게 자기 눈에 거실을 내다고 그냥 싸움질을 하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힘든 사도바울이 마케도니아 한상을 보고 아시아를 복음을 전하려다가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보내서 제일 처음 가서 아름다운 교회로 생겨놨더니 떠났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두 자매가 싸움질하고 머리끄러지고 난리가 난 거야. 생각해봐요. 얼마나 사도바울의 심정이 터지겠는가? 지금 지옥을 하는 혼두를 구원하기도 힘든데 그 아름다운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지. 여러분이 그런 여기 유오디아랑 순두깨처럼 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애들 낳으면 유오디아하고 순두깨라고 분명히 안 질 것 같아. 여러분들이 우리 육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을 나가지 않으면 육신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각자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각자가 인내를 가지고 참아줘야 돼요. 자기랑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무조건 손가락질하고 무조건 비나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셨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시아사역과 원거리사역을 통해서 이런 진정한 아름다운 지역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듣는 원거리사역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걸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지역교회가 아름다운 지역교회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역교회로 돼야 되겠다. 같은 생각을 가지래요. 3절에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에게 청하노니 보고만 해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구원받았다 이거죠? 이 여인들을 도우라. 아마 여기에 지금 루디아가 들어갔을 거라고 그렇죠? 빌립보게.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헌신해가지고 주님을 성겻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함께 내 사역을 위해서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자매들은 나는 할 게 없어요. 아니라고. 성경에서 자매들이 할 게 많아요. 사역을 도우는 일들이. 자매님들이 우리 교회에 없다 봐. 어떻게 되겠어? 자매님들이 다 일하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렇죠? 자매님들이 일할 게 많아요. 나는 자매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요. 성경에선 여자가 목사가 되면 안 되고 집사가 되면 안 돼요. 그 두 가지. 그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역하는데. 한국교회에 만약에 여자 집사 빼면 뭐가 남겠어요. 성경대로 안 하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빌리포소 2장 20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해요. 하도 바울이 빌리포소 빌리포소 2장 20절에 이는 나에게는 생각을 같이 하여 너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아주 안타깝다고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죠? 이런 말을 들으면 안타까워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가 나오죠. 여기 21절에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나서도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구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첫째로 도와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요. 그런데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럼 머리가 나쁜 거지. 하나님을 우선 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 가지고 자기가 해결하다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 안 해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붙기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악하기 때문에. 어떤 자들이 여러분을 해칠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기질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해치 여러분을 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호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실에도.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요새 미친 애들 많은데 차 타고 가다가 그냥 마리아나 한 애들 마약 한 애들이 여러분 와가지고 박으면 그냥 가는 게 개죽음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해 두라고요. 하나님을 우선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빌리포 교회에 대해서 염려해 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자기 자신의 일만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라고요.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디모데의 증거를 안 하니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성긴 것처럼 그가 보고만 해서 나와 함께 성겼느니라. 디모데는 아주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진심으로 한 것이에요. 그 다음 25절에 에파 프로디 도나죠. 이것은 우리가 전주에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포위는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구원 받고 주님께 헌신하고 어떤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떤 칭찬을 받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고린도 전서 16장 고린도 전서 16장 고린도 전서 16장 15절에서부터 보세요. 고린도 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도 알다시피 스테파나의 집안은 아카야 에서의 첫 열매들인데 성도들을 섬기려고 헌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런 사람들의 복종하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복종하라. 내가 스테파나와 포트나토와 아카이코가 오는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으므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영을 새롭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여기서 스테파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스테파나 그때 사정지 18장에 고린대에 가서 아킬라 프리스킬라 나오죠. 거기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첫 열매들이에요. 첫 열매들의 한 팀인데 스테파나의 지바냐 그 다음 17절에 스테파나 포트나토 아카이코가 나오죠. 이 스테파나를 여기서 얘기할 때 첫 열매들인데 성도들을 섬기려고 헌신하였느니 이라고 해요. 성도들을 헌신하는데 여기 영어로 번호 에딕티리라는 단어예요. 이건 에딕션 알죠. 마약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이런 거 성도들을 섬기는데 어느 정도 섬기냐면 에딕트 됐다 이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에딕트 되려면 하나님 사역에 에딕트 되라고 마약에 에딕트 되지만 욕심 탐욕에 에딕트 되지만 담배 마리아나 술 이런 데 에딕트 되지 말고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 섬기는 데 에딕트 되라고 아셨어요? 에딕트 되는 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컨트롤 못해 에딕트 되면 거기에 몰입하게 돼요. 그 정도로 스테파네는 성도를 섬기는데 전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스테파네와 포트나토와 아카이코가 오는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영을 새롭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지금 이런 형제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힘이 났다는 거죠. 여러분 성교사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언어도 문제가 있지 생활하는데 문제 특히 차이나 이런데 인도 우리가 서포트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데 간 사람들 많아요. 이번에 아마존 가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포트를 하면 그 사람들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잡을 잡을 수도 없어요. 인컴이 들어오는 게 미국에서 성도들이 보내는 그 얼마 그거에 기준해가지고 생활비를 해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만약에 반 정도 딱 끊어져가 안 온다고 생각해봐요. 성교연금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부족한 것을 이 세 사람이 충당했다는 거예요. 스테파네와 포투나토와 아카이코가 여러분도 사람들을 서포트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서포트하느냐. 비성경적으로 한 사람 서포트할 필요 없어요. 보금도 못 전하고 종교 행위로 사람들 끌고 지옥 가는 사람들 서포트할 필요 없어요. 은혜 보금 전하는 사람 믿음만으로 구원받게 전파하는 성교사들 그런 사역자들을 서포트해야 돼요. 그런 사역을 서포트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금 사역하는 것이에요. 한국민들에게 최소한 우리가 곳곳에 바른 지역교회를 세워야 돼요. 모두가 다 누룩이 들어가고 썩고 사람들에게 세상에 비난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들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창피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상하게 봐요. 왜? 그 평판이 아주 안 좋거든요. 목사들이 목사들이 돈 문제 걸리고 여자 문제 걸리고 무슨 문제 자식 문제 다 걸려있는 거야. 그래놓고 강대상에서 뭐라고 지시를 해. 그거 누가 듣겠어. 자기도 못하면서. 그게 한국교회 실태해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순수한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초대교회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보금이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곳곳에 다니면서 지역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네로 황제 때야 네로 황제 때 알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할 때는 50 몇 년에서 68년 얼마나 힘든 사역을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장악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저기에 올 거예요. 박해도 핍박이에요. 그러나 그때보다는 덜할 것 같아. 그쵸? 네로는 불난 거를 다 누구한테 책임졌어? 크리스천들이 다 불냈다. 아 불난 거를 왜 크리스천들이 불냈다 그러고 다 죽여? 결국에는 사도 바울도 참수용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작에서 안 죽었어. 왜? 사도 바울은 로마야. 로마야. 참수용을 당했어. 결국에는. 그런데 그 전에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곳곳에 다니면서 그 핍박 속에서 지역교회들을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세상이 악해지고 힘들다 그래도 사도 바울보다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보다는 우리는 편한 것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복음이 안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강대상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켄크레아에 있는 교회에 일꾼된 우리의 자매 패배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패배라는 자매가 너희가 주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희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지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과 또한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자매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성경에는 자매들이 많은 일을 해요 사도 바울 예수님 그 여인들이 많이 도와요 그래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패배라는 자매가 캥크레아에 있는 자매 캥크레아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던 소원해간 머리 깎던 지역이에요 사도 행전에 나오는 거기에서 이 자매가 있는 것이에요 캥크레아 지역 패배라는 자매 그 자매가 어떤 자매 여러 사람과 또한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된다 그런 자매를 너희들이 도와주라 어떤 도움을 필요하든지 도와주라 여러분도 그런 자매가 되라고 사람들에게 추천을 할 수 있는 자매 그 자매가 로마에 가니까 그 자매 어떤 도움을 청하든지 다 도와주라 왜냐하면 그 자매는 많은 사람 도우고 나까지 도운 사람이에요 후원자였어요 여러분이 로마에 가는데 그 자매는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교회 들어오면 문제를 일으켜 여러분 그런 편지 받으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간증이 좋아야 돼요 간증이 좋아야 돼요 한 교회에서 비성경적으로 자기의 육신적으로 한 사람은 나중에 다른 교회에 가서도 그렇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도 저 사람 저런 짓을 했구나 저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간증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면 쭉 그 당시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나오는데 그냥 읽고 지나가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에게 문안하라 이런 프리스킬라 아킬라는 우리가 따로 했었죠 동역자들 중에 굉장히 아주 훌륭한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생겼다고 그랬죠 그 집에서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 놓은 사람들이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든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에파네토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키아에서 그리스도께 얻은 첫 열매들이라 그러니까 아키아에서 얻은 첫 열매들 중에 에파네토도 들어가는 것이예요 우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예요 그냥 욕이 나오는 게 수고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한 성도예요 자매님이 하나님 사기 위해 수고를 많이 했다는 평판들에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중에서 이름 있는 자들이예요 열두 사도를 왜 성경에는 사도들이 나와요 이게 사도 바울 전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부터 교회가 사도 바울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 전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전에도 그리스도의 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전에 사도들이 있었고 성도들도 있었어요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그러죠 사도 바울 전에 벌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주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안플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울바나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쿠에게 문안하라 항상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형제들을 칭할 때 굉장히 자기 가족처럼 형제처럼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지역별로 있다고 해서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상하게 차별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형제 자매들이야 어디에 있든 간에 왜 사람들은 속이 좁아가지고 지내 교회만 생각해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죠 그런 사람들 넓게 보라고요 주녀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라고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우리가 저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적인 사람들 우리가 교제하죠 왜 누룩이 있으면 간증이 안 좋아져요 여러분이 강대사에 설교하는데 교제를 누룩이 있는 사람들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보인다고요 복음이 막혀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성별해가지고 교제는 하지만 자기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교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사역 원거리사역 하는 거예요 곳곳에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려고 그게 목표예요 지금 그전에 할 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야 돼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런 정신으로 모여야 돼요 우리가 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 이게 알아요 그냥 나만 구원받고 그냥 나만 집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가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뭉쳐야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진리가 더 전파돼요 그냥 여러분 혼자 셀피쉬하게 그냥 혼자 있지 말라고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펠레에게 무난하라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인정받으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야 아리스토폴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무난하나 나의 친척 헤로데온에게 무난하나 주 안에 있는 나키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무난하나 주 안에서 수고하는 트루페나와 트루포세에게 무난하나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펄시에게 무난하나 많이 수고합니다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디에 속한 거예요 지금 지옥교회의 성도들 보면서 주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모친 내 모친에게 무난하나 아순크리토 플래곤 헤마 파트로바 헤메에마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무난하나 필롤로그와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야 울름파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나 캐토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캐토릭 교회는 처음부터 있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그 물친의 중생 이런 이단들 가지고 변개된 성경 가지고 시작된 게 캐토릭 교회에요 캐토릭 교회는 로마 황제가 자기가 세력을 잡기 위해서 교회를 합류시키면서 썩은 교회를 시작된 게 캐토릭 교회에요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캐토릭 교회가 처음부터 사도 바울 때부터 있었는 줄 알아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황제 노릇했는 줄 알아요 교황 노릇했는 줄 알아요 베드로는 로마에 가지도 않았어요 로마서에 보면 베드로 이름 나오지도 않아 아니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으면 베드로에게 무난하나 왜 말해 안 와 다 캐토릭이 조작해내가지고 교회의 히스토리로 완전히 병제시켜가지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서부터 딱 웃기는 게 베드로는 결혼했거든요 와이프도 있고 장모도 있고 예수님이 가서 베드로 집 가서 장모를 고쳐주잖아요 그쵸? 이상한 교황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패스터들을 장로들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17절에 그래야 그가 밀레토에서 예베소로 보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장로 감독 복사 하나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패스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패스터들이 와서 어떻게 자기가 사역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그 교회를 지역교회를 지도하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27절에 얘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 더 주장없이 너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감독자들로 세우신다 여기는 장로라고 그러면 감독자 예베소서는 패스터로 똑같은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프리칭하고 티칭하고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알아요 지금 사도바울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거기 가면 잡힌다 거기 가면 박해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난 죽은 부로 쓰고 가겠다 우리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배에서 패스터들 모아놓고 프리칭하는 것이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께서 패스터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사람들만 패스터가 돼야 돼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자기가 목사된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의 콜링이 없어 부르심이 없어 간증이 없어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콜링에 응답한 그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 간증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도 없어 그런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람들 모이니까 그냥 교회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목사는 양들을 사랑하는 콜링에 응답할 때 그 그 안에다가 그 사랑의 그 불덩어리를 집어넣어 줘요 알아요 그게 없는 사람들하고 그게 있는 사람들하고 사역하는 데 티가 나는 거죠 양들을 다 베껴먹기나 하지 양들을 위해서 희생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샀다고 해요 왜?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지체가 지역에 모여서 로컬교회를 하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그래서 그 지역교회에 거기다가 패스터들을 세워놓고 그 양들을 돌보라는 것이에요 그런 책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피로산 그 모임을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또 내가 이것을 안 후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양들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이리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면 이 양들이 다 당해버리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순수해려면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목자가 깨어있어요 양과 이리는 틀려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양떼들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상 하나만 더 보세요 빌레몬서 보세요 빌레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교회랑 그 성도들이랑 하나님이 그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이 지역교회를 세우셨는가 그거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걸 봄으로써 우리가 그런 지역교들을 해요 순수한 지역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아야 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빌레몬서의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이 빌레몬은 골로세교회 성도에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의 죄수된 바울가 감옥에서 우리 형제 티모덴은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동욕자 빌레몬가 그랬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너희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안으로 이 빌레몬이라는 성도는 똑같이 프리스카 아킬라처럼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골로세의 유지어 한마디로 말해서 부유한 성도였어요 그래서 그 물질적으로 서포스 했어요 그 사역을 첫 번째로 그 집에서 교회를 오픈했어요 거기에 모여서 미팅을 했어요 사절음에 나의 가이더에 나의 기도에 항상 너를 말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를 향한 너의 사랑과 믿음을 들었으니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형제는 주 예수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었다 이런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형제여 이는 너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로 그러니까 이 부를 가지고 자기만 욕심부려가지고 잘 살라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새 힘을 줬다 성도들을 도와줬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큰 담력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내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많은 자로서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로서 오히려 내게 간청하노라 이제 부탁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부탁이 있어서 편지를 보낸 거야 무슨 부탁이냐면 10절에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니 지금 감옥에서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골로세에 보내는데 골로세에 보내고 이제 빌레몬에게 돌아가는데 여기에 감옥에서 구원을 구령한 오네시모가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깜빡에 같이 있는데 거기서 구원을 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영적 아들 여러분이 누굴 구령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영적 아들이 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노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내 마음 같은 자라 참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종이거든요 지금 종을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갔어 톡켰어 한마디로 말해서 뭐를 가지고 어떻게 사고치고 톡켰는지 몰라 도망갔는지 도망자야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으면 그는 내 마음 같은 자라 그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 같아요 노예인데 주님 안에서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나를 내 대신 섬기게 하고 싶었으나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냐 하느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잠시 떠나있게 된 것은 아마 이로 인하여 내가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르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내게 특별히 그러한데 한명 너에게는 육신과 주안에서 더욱 그러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그를 나와 같이 영접하라 그러니까 지금 노예가 도망가서 뿔 따고나 죽갔는데 육신적으로 그랬겠죠 그런데 하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야 오네시몬은 나하고 마음이 같은 자야 그러니까 네가 좀 용서해줘 받아들여 영접해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이제 형제로서 받아들여 형제로서 쉽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그를 나와 같이 영접하라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내게로 넘기라 알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몬은 너한테 사고치고 도망가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무슨 잘못을 했든 한마디로 용서해줘라 이거야 내게로 넘기라 이거야 나 바울은 친필로 썻느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내가 비록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해도 말하지 않겠노라 무슨 말이에요 그래 무슨 잘못을 했으면 내가 갚겠는데 너는 나보다 더 나한테 빚을 지었어 왜 사도 바울이 구령했다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시켰어 얼마나 빚이 크겠어요 그렇죠 정령 형제야 내가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주 안에서 내 마음이 세임을 얻게 하라 내가 너의 순종을 확신하고 너에게 썼노니 얘는 또한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내가 행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악독한 사람이 이런 편지 쓰겠어요 빌레몬은 여기서 앞부분에 보면 너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새해의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빌레몬으로 해서 기쁨과 위로를 얻고 세임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요 어떤 형제는 그 성도들 형제 자매들에게 세임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아니면 어떤 자매는 어떤 형제는 꼭 문제만 일으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형제 그 자매만 오면 사람들이 슬슬 피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외에도 내가 머물 곳을 마련하라 이는 너의 기도로 말면 내가 너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퍼프라가 무난하고 에퍼프라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나의 동역자 마르코와 마가죠 아리스타코와 데마와 루카도 무난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너의 영혼과 함께 있을지요다 아멘 이상하게 마르코 마가 데마 루카 루카 이 셋이 항상 나올 때 데마가 나올 때 같이 나와요 성경에서는 마르코는 마가는 성경에 떠났다가 포기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갈라지죠 근데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다시 데려오라 그래요 죽기 전에 디모데 후소 사정에 나오죠 마가는 그런 여러가지 사역에 다시 회복돼가지고 해요 마가 보금 쓰잖아요 여러분 마가 보금 없으면 마가 보금 마가 안 썼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 마가예요 그 다음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이 돼요 잘 사역하다가 나중에 떠나요 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세상 사랑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사역 잘했어요 대마도 성경에 보면 대마 많이 나오죠 대마 근데 사역하다가 떠나 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디모데 후소 사정이에요 그 다음에 루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교훈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기 아키포가 나오죠 골로스에서 한번 보세요 이거 마저 보고 끝내겠어요 골로스에서 4장 9절부터 보세요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며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있었을 일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 오네시모라고요 그 종 빌레몬에게 도망와가지고 감옥에서 같이 있다가 골로세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신실하며 사랑하는 형제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전에는 노예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신실하고 사랑하고 자기의 마음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이 과거에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 옛날에 노예가 그것도 문제를 일으키고 주인한테 도망쳐온 노예가 사도 바울이 신실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과 같다 여러분들 과거에 묶이지만 난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지 말라고요 그건 익스퀴즈야 오네시모가 나중에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석에 만나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런 종이였 노예였어 나는 이런 상태였었는데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추천을 한 사람인데 여러분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17절 보세요 골로세 4장 17절 내가 주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의하여 그것을 수행하라고 아키포에게 말하라 즉 아키포가 골로세의 패스트의 목사 자 지금 지옥교회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어요 목사는 주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의하여 그것을 수행해야 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주님 오시기 전에 몸이 아파거나 먼저 데려가면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 땅에 있는 한은 직분을 주의하고 그것을 수행해야 돼 아셨죠 여러분들은 좋은 간증으로 사역에 도움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목사들 보면 정말 한숨만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하시 깨끗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죠 헌금 많이 내죠 교회 맨날 나가죠 새벽에 매일 가죠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요 왜?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나 가다가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도록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 목사들이 그 직분을 완성하지 못하게 돼 그 직분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속아서 지옥 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심판이 있겠어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